휴일 아침, 사람들이 달린다 그런데 달리는 장소가 이상하다 계곡을 건너고 운동이 속으로 뛰어들고 이번엔 진흙탕을 헤쳐나간다 차가운 눕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적지 않은 참가비를 내면서 이 험한 도전을 자청하는 이유는 뭘까? 위험이 다르기에 고급차들에게는 필수란다 친구와 가족들도 먼 발치에서 응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주 구간은 더 험해진다 이헌 치한의 정신 춥고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슬기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비로소 든다 이 험한 도전은 이 험한 도전은 이 험한 도전은 10킬로미터의 짧은 구간이지만 시간은 무려 2시간 가까이 흘렀다 완주자들은 운반 차량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결승점을 통과한다 왜 저렴고 왜 저렴고 어떻게 말할까요? 정말 매우 편하게 저 간이 지내네요 생각보다ạo 하지만 이 예전에 어제 제 시스템이 안정돼있어 이번 연말에 아름다운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? 왜냐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